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언급한 사과는 2021년 12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온 1월은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요구가 거셌던 시기입니다. 지난해 11월 27일, 명품백 수수 장면이 보도가 됐고, 1월 초에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체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죠. 당시 이 메시지에 한동훈 후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왜 이 시점에 공개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권 경쟁자들, 바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공개된 명부인의 텔레그램이 전당대회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함께 할 네 분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위원님, 일단 둘 사이에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오간 거는 맞죠? 문자로인지 혹은 무슨 다른 유선상인지 아니면 공식 라인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저 문자 자체도 지금 재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가 지금 처음 있는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한 2, 3주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2, 3주 전부터 이런 문자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그때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1월 24일 저희 당에서 공천이 한참 진행되고 했을 때 그때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김건희 여사가 당에 사과할 의사가 있음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워딩들하고 저기 나왔던 워딩들하고 좀 이렇게 중첩되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정황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는 문자다, 유선이다, 공식 라인이다 그렇게는 나오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당에 사과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이걸 검토했다라고 했는데요. 당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때 의견 자체는 이거는 명품백을 받은 어떤 그 사건보다 의도적으로 용부인에게 접근해서 몰래카메라 시계를 가지고 촬영한 게 더 문제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 그런 부분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야권의 공세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까지가 작년 1월 말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과의사 전달 문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과 소통했냐 안 했냐는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을 문제 삼으시는 분들은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 문자를 공개한 거 아니냐. 그렇기 위해서 그래서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저는 1월 달에 이미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혹성 축축과는 상관이 전혀 없다라고 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때 이미 논의가 됐던 부분이 지금 다시 한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전당대회를 좀 이끌어가야 되는 우리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우리에게 좋은 현명한 그런 이슈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1월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보도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좀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당에서는 입장까지도 논의를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한 번이 아니라 다섯 번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보도상으로. 글쎄요. 이거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봐도 제 개인으로 봐도 아니면 국민들이 보시더라도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뭔가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문자를 밝힘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 뭐냐.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잘못했든 안 했든 어찌됐건 당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나는 사과할 용의가 있어. 그런데 그 사과를 한동훈이 막아서 못한 거야. 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딱 설정이 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미지를 업 시키는데 이번 문자 폭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해명을 했는데 당시에 이 문자 네다섯 번 주고 네다섯 번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런데 그 내용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해명을 하기를 당시에 사과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사과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내가 그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로 본인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여사 쪽에서 혹은 다른 쪽에서 흘러나오는 그 얘기와는 정반대되는 얘기, 마치 진실 게임 양상으로 지금 치닫는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번 여권 전당대회에 침투하는 모양새가 돼버렸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또다시 누군가 특정 후보를 몰아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자의 진위 여부 이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큰 틀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말씀하신 대로 언론 인터뷰에서 사과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하기가 힘들다는 취지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24년 1월 메시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저 아래줄에 보면 눈에 띄는 게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고는 좀 사뭇 다른 표현인데 그렇다면요. 김건희 의사가 사과할 의사가 있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하라고 하면 따르겠다라는 건 이 내용이 맞다면 글쎄요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 모두 다 글쎄요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평소 관계를 또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장관으로 임명이 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 그 전에도 고발 사주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라 개인적으로 카톡을 또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평소에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저것을 허락을 받는 듯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쉽게 유추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의 진위 여부보다는 큰 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원문이 공개되어야지 진위뿐만 아니라 진의도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와 카톡이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김건희 여사의 카톡 스타일이 저렇게 장문을 정제된 언어로 말씀하시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거는 누군가 가공을 해 주어서 저렇게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 말만 보고 저희가 사과의 의사가 있었다,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막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누군가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저 김건희 여사의 진위를 절대 알 수 없고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가공을 해서 내보임으로써 본인의 이미지, 김건희 여사 측이라면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전에 공개됐던 카톡 메시지하고는 문장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재조합이나 가공 가능성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재구성은 실제로 저걸 공개하는 분도 공개하던 분도 약간 재구성은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의 진위 여부는 사실 이전에도 좀 보도가 됐었던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성을 봤을 때 저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이 한동훈 후보가 답장을 안 했어도 영부인이 혼자서 사과할 수 있지 않았냐?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영부인이 혼자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 문자 내용에서도 보이듯이 본인이 사과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영부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좀 두려웠을 거예요. 선거 국면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두려웠을 거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또 총선의 대통령실이 개입한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문제는 한동훈이 왜 이거를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을 왜 묵살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다른 지금 후보들, 다른 당권 주자 후보들이 공격하는 지점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한동훈 후보자는 사실 그때 비대위원장 당시에 자신의 선거조차도 한 번 해보지 않은 정치적 초보자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큰 내용을 두고 이걸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총선의 터닝포인트, 골든타임을 판단미스로 놓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한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저는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요. 이승환 위원님, 일단 왜 이 시점이냐라고 물었지만 그건 뒤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뒤에 보면 사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김여사와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텔레그램을 주고받으면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저기 나와 있는 문자의 주장이 맞아서 한동훈 위원장이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공적으로는 문제가 되긴 어렵겠지만 사적으로는 인간적 관계로는 그래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문자가 왔었을 때 이거는 조금 비서실 차원이나 공적으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라는 답변 하나만 갔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만약에 정말로 그 문자를 보냈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지 않았다면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공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라도 남겨놨다면 그 기록이 있다면은 오히려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 차원에서 우리 당의 어떤 전당대회와 지금 당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좀 한번 더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우리 당이 가장 겪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경로설, 최혜병 사건, 여기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확인될 수도 없는 경로설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커졌고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단독 대화에서 또 나왔던 얘기가 밖으로 나오면서도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서의 몰래카메라, 이 모든 부분의 공통점은 나와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나올 수도 없던 일이었고 확인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여태까지는 외부의 문제로 우리 당이 곤혹을 당했는데 지금 이거는 내부의 문제로 곤혹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누구 특정 후보를 공격하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뭐 영부인 핸드폰 보여주세요 하고 그럴 부분이 아니고 당적으로 함께 좀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그런 인식을 좀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선거 국면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사과를 하라며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해주면 내가 하겠다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고 그 위에 보면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지율은 당시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 기자회견 때문으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오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형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동학 위원님, 당시에 이 기자회견 뒤에 지지율이 떨어졌었나요? 그렇게까지 출렁이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졌었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적 인식은 여론조사를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적이 나올 때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을 자기가 부풀려서 적었다. 그리고 이걸 시인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자기는 부인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하게 하겠다. 본인이 했던 말을 본인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문자가 이렇게 까졌지만 실제 저기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사과할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보여줬던 모습들이 앞과 뒤가 너무 다르다는 모습. 이것들을 대중들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사과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에 결부시킬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억울함이나 혹은 대중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해소할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의 공식 루트로 그걸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여러 차례 얘기를 해요. 공식 루트로 여러 번 얘기를 했다.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실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오면서 일성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라면 저는 대통령 실 차원에서의 독자적 판단이 있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걸 통해서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못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방해해가지고 혹은 한동훈 위원장이 허락을 안 해줘서 못했다라는 투로 지금 전당대회에 사실상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픽을 받은 후보로 점쳐지는 보여지는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약간의 무리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굉장히 크게 드는 대목입니다. 이승환 위원님. 당시의 첫 기자회견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는지는 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큰 이슈가 되긴 했어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사과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한 대선 직전에 가서 또 김혜경 여사의 사과도 있었죠. 두 분 다 이제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선거에 큰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지 않았습니까. 저때 당시에 지지율의 큰 폭락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양쪽 다 그게 있었어요. 잘못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했구나. 그리고 그 이슈에서는 한 번 털고 새로운 정책 이슈나 또 다른 이슈 전환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기점은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던 그 과정과 그리고 또 했을 때 추가적으로 야권에서 계속 나왔던 공세들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사과 당시에서도 여권에서도 계속 그런 공세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이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감내하고 사과를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정무적 판단은 당에 한 번 맡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열, 배수진 의원 차례로 좀 답을 들어볼게요. 이제 기자들이 뭐 질의응답도 나올 수도 있고요. 질의응답을 또 안 받으면 이 기자회견에서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란이 좀 됐고.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1월 달에 대국민 사과 혹은 기자회견 이런 게 없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게 사과가 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용하고 태도도 중요한데요. 진정성을 보이려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즉각 즉각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은 사람이 진정성 있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거 대국민 사과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허위 경력 관련해서 김근혜 의원 사과 허위 경력 관련해서 이보다 한 열흘 전에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해놓고 그 다음날 기자들이 그러면 허위 경력 인정하는 거냐 이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매몰차게 노코멘트 하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이게 비판 여론이 안 줄어드니까 김근혜 의원사가 또 나가서 사과를 하게 된 건데 이미 좀 늦었죠. 늦었다 보니까 지지율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떨어졌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진정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거 자체만 봤을 때 판단은 어렵지만 저는 진정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진행된 사건들을 보십시오. 권익위에서 나온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를 막는다든지 막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검찰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이 명품백 관련해서 어떤 진짜로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는 사적 통로로 카톡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장관 청문회에서도 그때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번 통화하고 카톡 332회하고 그런 친밀한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다 저희가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공적 통로로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런 양쪽에 서로 상반된 이야기들이 하나도 진정성이 없습니다. 권익위에서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라는 무리수를 두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절대 이것은 저희들이 진정성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332번 카톡을 주고받은 과거의 검사 시절이에요. 그 내용이 인사청문회 때도 나왔는데 오늘 윤상현 후보도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때 어떤 답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죠. 그때는 뭐라고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330회 카톡을 왜 주고받았어요? 300회라는 것이 하나하나 한 줄 한 줄이 센 것이거든요. 그게 좋아요. 무슨 말 했습니까? 그거 몇 달 많지 않고요. 그래서 무슨 말 하셨어요? 당시에 제가 부산고검 차장이었지만 조국 사건, 이재용 사건... 그걸 왜 검찰총장 배우자고 합니까? 아닙니다.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검사 시절부터 김 여사와 계속해서 저런 카톡을 주고받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까 사적이냐 공적이냐는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상의를 한 거 아닐까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딱 나오니까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영부인과 사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거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자기는 공적으로 철두철미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걸 역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 저렇게 보십시오. 공적인 문제를 저렇게 검찰총장의 부인하고 상의하던 분이에요.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그 앞뒤가 지금 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적으로 하고 이번에는 왜 사적으로 안 했냐. 이게 틀린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논리는 그대로 깨지게 되고요. 오히려 굉장히 애초부터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저런 관계를 연이어서 해왔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고 그다음에 정제된 메시지라고 해서 김 여사답지가 않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하라고 하면 하고 요청하는 것도 다 따르겠다. 그리고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김 여사 스스로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사람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 문자메시지가 저렇게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국민들이 상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당의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이게 약간 진흙탕 전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러게요. 상대 후보 쪽에서 해당 행위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 선관위에 계시잖아요. 당 선관위 입장도 있습니까? 이거 지금 해당 행위라고 하는 입장은 그때 총선 당시에 그런 건 아니었냐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는 올해 1월 달에 이미 당적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때 1월 말은 저희 당이 또 3월 초나 이런 상황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서 과연 강성대응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모르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과하고 갈 것이냐 이 판단이 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윤재욱 원내대표도 아직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간다면 야권의 공세가 더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때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앞선 정부의 영부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바 없다. 그런 와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사과 의사가 당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논의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만약에 이 사과 의사가 전달 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묵살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적 차원에서 논의됐던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1월달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열 대변인이 오늘 논평을 냈는데 김성열 대변인이 여기 위원으로 나와 계십니다. 총선 일부러 망치게 한 배임 행위, 배신자 여포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의 의사를 밝혔고 그게 당에서 논의가 됐다. 그랬다면 한동훈 위원장 이거 답을 해줬어야죠. 답을 김건희 여사한테 아, 이거 우리가 논의할 거고 이렇게 논의를 해봤는데 이래이래 했다. 당연히 답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거 묵살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당시 국힘의 출마자, 총선 출마자분들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왜 아무런 조치가 없냐, 왜 중앙당 차원에서 무슨 조치가 없냐, 사과든 뭐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2월 말까지 국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되는 줄 알았다가 점차 떨어지는 지지율을 보면서 굉장히 조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했냐면 함정 몰카라고 강경 일변도로 끝을 냈어요. 좀 전에 윤재욱 원내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 당시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에 총괄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국민들을 하여금 강경하게 일변도로 사과 없이 간다라고 판단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판단이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국힘을 힘들게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더욱 정치적 궁지로 옳아간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배신 행위라고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있고 실제로 거의 나빠졌다, 사석에서 뭐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까지도 설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쁘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지금 많이 보도도 되고 회자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준비해서 다각도로 좀 찾아봤는데 일단 보고 배수진 의원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오늘의 회 드іл을 조사가 다각도로 좀 찾아봤습니다. 아직도는 꼭 배수진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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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을 참고합니다. 오 apples. 저희가 한번에 의원을 다 받으시기 때문에 참고하자. 두 사람의 의원은 그 다음에 또는 이것을 사회장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의원의 의원을 사용할수진 의원의 의원을 너무 좋고 그리인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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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을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음성렬 대공의 주제에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배수진 위원님,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주장을 하셨고, 저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 표정은 보여요, 무덤덤해 보이는?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봐도 두 분 그렇게 썩 사이가 좋아 보이시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텔레그램 이야기 이후에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 요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정말 의아합니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으로 위원장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의를 하고, 그거를 묵살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경로를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사퇴 요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이 당에는 공식적인 통로가 있는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통로로 서로 의견들을 오갔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라는 아주 강력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승환 의원께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선관위에도 계시고, 지금 전당대회 경쟁자들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당대회의 주요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전당대회의 주요 변수가 되기를 야권에서 바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만약에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에 한동훈 위원장이 익십을 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반대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사적 메시지에 한동훈 위원장이 응답하고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나중에 이게 밝혀졌다면 야권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당무에 개입하네라고 했을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섬세하게 나누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가장 치열해질 시점이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이제 저희 천목회와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 주체로 4명의 후보에게 모두 1대 100토론을 합니다. 원외위원장 등 100명에서 1명의 후보에게 모든 걸 다 물어봅니다. 한 시간씩. 그때도 이 얘기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 합동연설에 그리고 6번의 방송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의혹들이 증폭됐던 게 이쪽에서 반응이 나오면 또 한참 후에 다른 쪽에서 반응이 나오고 했던 거였는데 이제는 직접 소통이 됩니다. 한 자리에서요? 네, 한 자리에서요. 무려 5번의 토론과 6번의 연설에야 6번의 토론에서 이게 계속 매일매일 이어질 건데 그렇다면 오해는 풀리고 혹은 여기에서 더 심한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다음 논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한동훈 후보 측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점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